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나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 마지막으로 해서 수험생 이제 모든 강의를 끝냈고 이번 연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강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분명 일정한 어떤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공부하길 원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인간의 감정은 원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제 수업은요. 여러분이 분명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일관적이게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캐스트에 어떤 얘기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하나 풀어주는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조심스러운 것은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누구는 악, 누구는 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역시 이 심리라는 수업은요. 분명히 본인에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분명히 나하고 맞지 않다. 옳다 그르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꿈과 사랑의 시작은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로 한 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을 많이 하는데 심리적인 요인에서 많은 상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동기부여가 있어야지만 훨씬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믿는데 분명히 제가 그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제가 꿈도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요. 판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정말 많은 화려한 꿈이 있는데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자, 먼저 제가 오늘 제목을 보시면요. 꿈과 사랑의 시작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일이 뭐냐면 꿈이라는 것과 사랑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겠다. 이것은 목표에 가까운데 꿈이라는 것, 갑자기 나는 의사라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분명히 27살에 사랑을 하겠다, 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둘 다 언제 뭐죠? 훅 하고 들어오는 것이 꿈과 사랑의 동일선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이 꿈이란 게 누구는요. 40살에 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50에도 올 수 있고요. 누군가는요. 15살에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나이가 뭐 18살, 19살, 내가 지금 20살인데 아직도 꿈이 없다. 자, 여기서 아직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실제 늦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빠르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늦었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이 말에 의해서 늦다라는 표현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성급함이 생기죠. 이 성급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분이 열등감이라는 감정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이 단어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꿈과 사랑은 동일. 갑자기 훅 하고 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제,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바로 준비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의사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없다. 내가 선생님이라는 동기부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동기에만 내가 목적을 찾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꿈이란 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꿈이란 게 무조건적으로 남들처럼 화려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것이 아니라 내 현재 성적에서 좀 더 이 정도의 성적을 올리겠다. 이것도 하나의 작은 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준비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시면요. 꿈은 언제 올 수 모르고 사랑도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준비를 해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갑자기 6월 정도에 갑자기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이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 준비를 했던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언제 그 꿈이 의사가 될지 모른다. 내가 갑자기 검사가 될지 모른다. 이 그 나에 대해서요. 그 꿈에 대한 준비를 하신 분은요. 내가 그때 분명히 의사라는 꿈을 바로 직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는데 내가 준비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없다라는 그 합리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꿈에 대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확률은요. 극히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요. 뉴스에 부동산 땅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땅값을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야 저게 저렇게 될지 몰랐다.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나 저거 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해마다 매년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 언제 거기 땅 언제 거기 아파트가 오를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그 돈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을 준비하셔서 그때 내가 그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바로 최고의 적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죠? 한 번씩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돈이라는 것을 보시면요. 돈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실제 많다 적다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은요. 행복을 논할 수 없다.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있죠. 다르게 얘기하면 돈이 없었을 때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언제 내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가 셋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 아이가 아파서 큰 돈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드라마나 영화에 보시면요. 어떤 한 남자가 되게 가난한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여자가 정말 부자 여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자를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통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널 보내주겠다.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널 보내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말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자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 여러분이 왔을 때 그걸 준비해 놓고 어떤 누가 오더라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이 준비된 상태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실제 여러분이 하나가 없다고 해서 나는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하기 싫은 마음일 뿐 절대 동기부여 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좀 남다르게 느껴지시는 아주 동떨어지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성찰인데 저는 그대로 자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하루 종일 그냥 노는 시간을 빼고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내가 공부를 하고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내가 그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에 가고 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했을 때 훨씬 좋아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많잖아요. 그 최고의 대학에 갔을 때 내 대학생활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학생활 내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생활 내에서 나중에 어떠한 내 30대 이유가 펼쳐질지 한 번 잘 고민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것이 진짜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꿈과 목표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여러분이 내가 그 준비, 작은 단계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나중에 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제 달라집니다. 또 예를 들을게요, 볼게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1번. 그 다음 중턱 2번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이 있습니다. 꼭대기. 그러면 1번에 여러분이 딱 그 입구에 들어섰을 때 무슨 생각을 하죠? 올라갈까? 말까? 힘들까? 힘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 이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시죠? 위치에 따라서 완벽한 생각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아래서는 오로지 올라가는 길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안 하거나. 그런데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두 번째가 힘든 건데 중턱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올라갈까? 내려갈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여기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에 올라갔을 때는 무슨 생각을 보통 할까요? 다음에 어떤 산으로 갈까? 와 올라오길 잘했다. 멋지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완벽히 위치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 판단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꿈과 목표만을 찾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꿈과 목표는 어느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3등급이라면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꿈, 바로 2등급도 여러분이 꿈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하나 준비하신다면 어느 날 갑자기 꿈과 또는 사랑이 왔을 때, 훅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때 진정한 능력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바로 인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앞으로 제가 최소 2주마다 캐스트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 그 캐스트를 통해서 제 수업은요, 절대 필기하거나 하는 수업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인강을 들으시다가 되게 답답할 때가 많죠. 아무래도 오프라인 수업이라면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기 쉬운데 이 화면상으로는 워낙 욕망이 많습니다. 욕구, 한 번씩 이제 갑자기 한 번 네이버에 들어가 볼까? 한 번 내가 어디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요. 그때는 제 수업을 한 번 들어보시고요. 제 수업은 길지 않습니다. 거의 10에서 1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다면 아마 감정적으로 좀 더 여러분의 일관성 있는 그 감정을 통해서 마지막, 여러분 수험생활 마지막까지 좋은 감정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드리고요. 다음 캐스트에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